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신의 지역, 자신의 컴퓨터에서 작업하고 있었던 버전을 인터넷상에 올리는 순간이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컴퓨터는 고장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소스코드는 소중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소중한 소스코드를 인터넷의 어떤 온라인 서비스에다가 저장을 해서 백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스코드를 공유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과 하나의 프로젝트를 인터넷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각자의 컴퓨터에서 작업을 해서 합치고 교환하고 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의 소스코드를 올리는 거예요. 자, 그걸 할 수 있게 해주는 수많은 서비스 중에 하나. GitHub라는 서비스이고요. 이 GitHub라는 서비스는 그 수많은 서비스 중에 가장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GitHub.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회원가입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저장소 만들기를 누르셔서 여기에서 음... 뭐였죠? 패스트 웹 레시피 RECIP이네요. 음... 자, 이 이름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컴퓨터에 만든 이 저장소의 이름과 같으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Public, Private이 있는데 자, Public으로 지정을 하시면 여러분의 소스코드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됩니다. 즉, 오픈소스가 되는 거예요. Private으로 지정하면 여러분의 소스코드가 다른 사람에게 오픈되지 않고 여러분만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Private을 지정하면 유로로 결제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Public으로 하게 되면 무료가 됩니다. 여러분의 소스코드를 공유해도 괜찮다면 Public을 선택하시고 무료로 쓰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고 나만 봐야 된다. 그럼 Private으로 하시고 유로로 결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reate Repository, 저장소 만들기를 하면 저장소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이 저장소가 바로 Past Web Recipe라고 하는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저장될 인터넷상에 있는 온라인 서비스의 원격 저장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격 저장소에 우리의 컴퓨터, 거기 이제부터 지역 저장소라고 하겠습니다. 지역 저장소에서 작업한 내용을 원격 저장소로 업로드해야겠죠. 동기화를 시켜서 우리 지역 저장소에도 있는 내용이 원격 저장소에도 있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나죠. 첫 번째 협업, 아니 첫 번째 백업, 두 번째 공유, 세 번째 협업 해봅시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컴퓨터와 여러분의 GitHub상의 원격 저장소가 서로 소스코드를 주고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증이 필요하겠죠. 아무나 올리면 안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의 컴퓨터를 이 GitHub에 로그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GitHub에서 맥을 쓰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프리퍼런스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 거기에서 어카운트 그리고 여기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부분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위쪽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거기에 Options 그걸 클릭합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뜨는데 거기에 Add Account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클릭해서 여기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컴퓨터가 온라인 서비스인 GitHub에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여러분이 생성한 GitHub의 저장소로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지역 저장소에다가 원격 저장소를 등록해 봅시다. 자, 그때 사용하는 정보는 여기 있는 이 정보인데 이 중에서 HTTPS를 선택하고 여기 있는 이 주소 있죠? 저 주소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원격 저장소에 대한 주소예요. 저 주소를 카피하세요. 그리고 이 저장소 Repository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Repository Settings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고 거기에다가 이 주소를 이렇게 붙여넣기 합니다. 자, 윈도우의 경우에는 윈도우의 경우에는 자, 이걸 누르고 여기 보시면 Repository Settings가 있습니다. 저걸 클릭한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리모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주소를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까지 된 거냐면 여러분의 컴퓨터를 GitHub에 대해서 로그인했고 그리고 여러분의 지역 저장소 지금 저는 PastWeb 레시피죠. 저 지역 저장소를 원격 저장소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업로드하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Publish라고 하는 버튼이 보이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Publishing이라고 나오고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그럼 여러분의 지역 저장소의 내용이 원격 저장소로 업로드 된 거예요. 윈도우도 마찬가지예요. 윈도우도 자, 여기에 있는 Publish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격 저장소로 와서 리로드를 하면 이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업했던 인덱스.html이란 파일이 온라인상에 공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소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여러분이 작업한 어떤 특정 파일의 내용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어떤 변경,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가 여기 있는 Commit Commit은 버전을 만드는 행위예요. Commit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작업했던 내용의 히스토리가 나오고 클릭해보면 그 버전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보여주는 화면을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버전이 여러분의 컴퓨터에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깃업의 계정에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공동작업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컴퓨터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주체의 데이터를 소스코드를 동시에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것 역시도 기적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안전하게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있지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얘기를 하겠습니다.